빡딜하는 마즈피플 분열한 마즈피플 아니 재물이 좋은 건 맞는데 이거 1막부터 재물 먹으면 피관리는 누가 해주냐? 마리로 간다 딱 1막 보스 보상으로 재물 나오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다 아이언 클레드는 무적이고 마리케이드는 신이다 앞에 엘리트 뭐가 나와도 뒤질 것 같은데 그나마 얘네들이 제일 나은 거 아닌가? 빨간 맛 나왔으면 100% 죽었고 나가불리는 좀 애매한데 죽었을 것 같고 그나마 얘네가 기사회생 볼 수 있어서 최고 축하 축하 맞다 축하 또 갈 복수 변술로봇이라 할만한데 몸박림 와도 근데 쉽지 않다 이거 병발이 병법서 병속에 법서 와 이걸 맞네 억울해요 복수 변술로봇이라 이길 듯 복수 변술로봇이라 와우 바리무적 사모 기사까지 내가 바참 파면 니놈이 뭘 할수 있는데 딸깍딸깍 제물이랑 룬피만 주세요 심장 따고 올게요 룬피 제발 룬피 룬피 결코 룬피 룬피 아 제발 제물 떴냐 아유 인생 아 엘리스 길막한다 고졌다 상섭 아저씨 나좀 살려주세요 이런 덱은 엘리트 만나면 안되는데 고구마 껍질 언제 까냐 저거 몸박 나오면 집기하겠지만 별로 집고 싶은 상황도 아니네 과영 하나 사야되나 엘리트 잡긴 잡아야될거 아냐 근데 과영 사도 엘리트 못잡을거같은 아 안사요 엘리트 거림있어서 될거같은데 근데 엘리트가 문제지 엘리트는 솔직히 잡을 많은한데 좀 불안요소가 너무 많음 이젠 닌아 제물 좀 그거 제물임 안 돼 왜 제일 만날 길을 해놨어 조짐 아직 가능성이 좀 기사회생 한번 잘 잡히면은 아 와 배는 뭔데 안드렸마냐 힘이 빠진다 힘이 엘리트 길박이 좀 개박이 났어 내 턴 부상색에 넣는건 누구 아이디어일까 이십일 땜 취약 손상 넘은 놈이랑 같은 놈일듯 이십일 땜 취약 손상 이십일 땜 취약 손상 이십일 땜 취약 손상 겨우 끝까지 뒤로 가네 우상 그만넣고 매너 겜하자 클로스 라인 클로스 라인 됐지 가방은 사야지 가방 특 병속의 전략의 천지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릴로스 라인만 때려서 언제 잡냐 애는. 빙글빙글. 어. 암호가 소돌보다 쎄네. 아니 이거. 바보가 더 세잖아. 빙글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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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패때는 금속화가 쌓이지 않나구나. 아씨 흘려보내기 하나 남겨놨으면 더 빨리 잡았겠다. 필각이었는데. 더 열 먹을 사람. 쪼개는 가면도 있겠다. 얘네들은 알아서 죽어주네. 버저빈가봐. 진화 있어야겠지. 아까 개노삼골을 안 날려면. 아쉽다. 자, 이렇게 해봐. 아쉽다. 거 와 개아파 기옥검에서 대학살 나오는 거 호감이네 압대 참호 슬더스특 1막은 점프 좋아 2막은 부상 좋아 3막과 4막은 과상 좋아이다 정말 쉬운 부분이 없는 게임 뭔가 별론데 안 넣을 수 없으니까 억지로 넣는거지 어차피 지금까지 저림으로 다 잡았는데 심장전 하려면 들고 가긴 해야되나 아씨 아씨 나쁜 생각하지마 아 어둠의 호응이 어둠의 호응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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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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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작해 졌군 으 으 으 으 으 으 쟤물이 없어 왜 카드들 한번에 다 나왔냐 따로따로 좀 나오지 으 으 으 으 으 으 저쪽을 밀어내고있습니다. 저기서 치퍼를 못했지만... 이렇게 치퍼를 못했으면 더 좋습니다. 저쪽을 다닐 수 있습니다. 다음은 누군가에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또 저쪽으로 치퍼를 못했습니다. 누군가가 빠지면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어, 이 쇼는 지금 이 쇼는 중독으로 계속 빠져야 합니다. 동작에 진하지 않습니다. 저쪽으로 치퍼를 못했습니다. 저쪽으로 치퍼를 못했습니다. 그쪽으로 치퍼를 못했습니다. 이겼네 아닌가 아니 1박 2랑 똑같네 999방어 전혀 성장하지 않았어 쓰른 개노사미 젤 셌네 1박 2랑 똑같네